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0표 중 기호 3번 우상호 후보 63표, 기호 6번 우원식 후보 56표, 무효 1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기호 3번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20대 개헌국회의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해주신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제일 선두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선된 저나 낙선된 분이나 사실은 꿈은 같습니다. 국민에게 제대로 신뢰받는 정당으로 변모해서 집권에 성공하고 그 집권에 성공한 정권이 민생, 민주, 남북,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때까지 여러분 같이 손잡고 끝까지 달려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가 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